이 진이 진이 이거 애매하죠 진을 육진으로 식신을 쓰던가 관성으로 쓰던가 재성으로 쓰던가 참 애매한 건데요 에 이게 사오미 진사오미 구간에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 거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럴때 진년에 한 0.5정도 하고 미년까지가 이게 제대로 토의 작용이 되는거가 되는데 이 대온에서 신월에 개일간인데 요원에 딱 걸려 가지고서 넘어간 사람 많지 않아요 개가 볼 때 요럴때는 남편 구실 하다가 신유수를 넘어가면 비비비해지겠죠 이제 대온에서 이대온 아니면 이거 제대로 못 써봤거든 그래서 정관이 있는데 무슨 저 어 저기 저 국가 공직을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는데 대온에서 보면 그게 아니면은 이게 저 영향력이 있거나 파워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보면 여자들 관이 있어가지고서 괜찮다고 보지만 임진일주 여자들 진짜 나중에 이혼하고 막 잘 안돼요 그래서 이 육신을 배우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은 이 저 진토가 정관이라 좋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를 몇번을 얘기했는데 요럴때는 숙유운화 하는거 거든요 요때까지가 신유술배자축까지 요거를 몇번 얘기했는데도 그 누구야 그거 지금 불경공부하는데 그 양반 연불공부하러 갔더라고 어이 진토가 정관이라 좋은거 아니냐고 나중에 생뚱맞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 부분을 하여간 진토에서는 잘 봐야되요 이 이런거에 의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다 육신적으로 엮였을때에 감동먹고 잊지 못하는데 결국 물성변화 해가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전에 내가 알기로 그 사주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합되어있고 나를 낳아주는 자식을 낳아주는 여자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요게 변화가 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사오미 운이 하고 제대로 살림하고 막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 용의 화려함이 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사오미 잘 지내다가 신년부터 신년이면 나한테는 정관이고 승진사가 개인적으로 벌어지지만 이 배우자 입장에선 뭐가 돼요 식신이 되어있고 식신이 되거든 여기서 볼 때는 요것도 식신이 되고 이제 자식을 낳아둔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부터 본인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간거지 나가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화장품 사업인가 했대요 이때가 정충년인데 이때가 저게 IMF 요때부터 한다고 막 하다가 사업 확장한다고 돈 끌어다가 막 저기 저 사업 확장하고 그 당시에 뭐 2억인가 3억인가를 날렸나 보더라고 엄청 큰 덩이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요때부터 김밥 몇 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해 4년 가니까는 이 토로소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부도를 내고 아예 붙어주면 그냥 잠수 타버린 거예요 이거 이 여자 마누라가 근데 공직자들이 저 빚 저기 빚 안갖고 막 그런거 있으면 직장에서 잘리죠 공무원들 그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 팔아가지고 전부 갚아준 거예요 저기 이 마누라가 진 빚을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누라가 어디 도망가 잠수 타버렸고 근데 이 용의 화려함 잊지 못하니까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남편은 근데 못 찾죠 이제 그 후로 이제 끝났다 그러더라고 이 진토 같은거 잘 봐야 되요 정제로 쓰고 나한테 짝이 맞는거거든 정제니까 임진일주 딱 보는 순간 아 요거 대운 딱 보고 사오미운 아니고 야 힘들겠구나 그리고 임순일주가 임순일주 자체가 남편이 덕이 없는데 덕이 없는데 대원에서 혜자축 지나간다 그래 야 이거 죽거나 뭐 했겠구나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 파워가 누가 더 셀거 같아요 영향 미치는 운기가 부부가 있을 때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6대 4 정도가 돼요 6대 4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대기 중에 질소가 많죠 질소가 75% 인가 그래요 대기 중에 그래가지고 번개가 탁 칠 때마다 그게 요소가 요소가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그 공간 공간에 있는 그러한 것을 계속 벼락을 때리면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 우리가 화학비로 만들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렇게도 조화를 부리는 거 하늘에도 부리지만 어떤 제공은 그러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온갖 만물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하는 그러한 조화력은 땅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남자로 보고 양으로 보고 땅을 여자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쁘고 결과물은 여자의 파워가 덧대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겠지만 남자가 남자가 여자 잘 만나야 되요 진짜 잘못 저기 해버리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지 아니 그 세 번 결혼을 한 얘기 그때 해줬죠 여자가 임수일주인데 숙자에 이렇게 가요 대훈이 남편 이상 없어요 그것도 물어봤대니까 하나는 한 명은 사망하고 두 번째 남편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세 번째 남편은 식물인간이 이렇게 됐죠 근데 참 대단하다고 여자의 여자의 그 여자한테 가는 순간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결혼할 생각을 하세요 그때까지 몰랐죠 이 여자도 세 명까지 세 명 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진토 계수가 진토보는 거 잘 봐야 돼요 슬토도 그렇지만 진토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잘해줄 때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게 있다 불성 변화가 심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정관이다 정관임으로 뭐 조금 해석은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정관인데 변화가 심한 정관이라는 거 이건 좀 알아야 되겠고 십이운성으로는 흙이다 십이운성으로는 이게 양지가 되나 양지가 된다 세 번째가 타육신이 주요하죠 타육신의 십이운성 중에 병화 무토가 있겠고 정화, 무토가 있겠고 정화, 기토가 있다 두 개 이제 제간에 십이운성을 모으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기토하고 정화가 여기 세지가 되죠 이렇게 보니까 병화하고 무토는 관대한다는 거 이거 십이운성상으로는 괜찮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병화나 무토를 썼을 때의 유년도에서 십이운성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 토로서의 관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성 변화에 의한 걸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천관에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무신이라는 관을 쓰고 있다 이럴 때에 대운에서 진대운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봐야지 이 자체가 원구에 있을 때 파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진사오음이 대운으로 갈 때는 그런 파워가 있지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뭐 이런 정화같은 편지를 쓰기는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런 거는 관직으로 잘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런 모양이면 이게 관이 뚜렷하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힘이 있다 기사월의 개의관이다 그러면 이 관을 잘 쓴단 말이에요 뭐 법무부의 검찰 검사나 판사로 해가지고 이 권력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관이 강하기 때문에 요런 거에다가 이제 요런 모양이면 아주 좋겠는데 여기가 신이 있고 뭐 기가 있다 그러면 관이 상생이 되잖아요 요런 과들은 이제 좀 판사과가 되는 거고 인성이 요렇게 통관해주고 그럴 때는 잘 쓴다는 거죠 그런 거 외에 어떤 그 이런 잘 쌓여진 거 외에 평관을 쓰는 기토라는 거는 그렇게 보통 볼 때는 잘 쓰는 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일반 기업으로 간다면은 뭐 인터넷 전기전자 아이티 뭐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거 외에 이제 기토를 갖다 쓰기에는 에 만만치가 않다 저기 뭐 개축 개축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그 전화되고 7급 7급인데 개축 개축 축자가 축자가 이게 저 관이잖아요 이거 뭐 승부군성 엄청나죠 이거 양 이 음간이라고 해야되려도 양 칼을 세게나 차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업무상 그 비밀 업무 다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근데 이게 업무상 그 경쟁 관계에서는 뭐 양보가 없더라고요 7급 밖에 안 돼요 그 그 감찰 업무를 본다든가 법무부에 그런게 있나보더라고 그 승진이 되니만이 그걸 물어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충년이니까 이걸 그대로 해서 되긴 될 것 같은데 딜레이가 됐나봐요 오래되는 건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에 그 관을 쓰더라도 이제 그런 그 교도 경찰 이런 거로 쓰면 되겠죠 검사도 가능하긴 한데 검사까지는 안 됐더라구요 어 네 번째가 이제 기룡으로 볼 때 여기서 기룡으로 보는 것은 그 보통 범부필부들이 느끼는 그런 그런 그 저기 혜택 결과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범부필부들이 볼 때 진짜를 봐가지고 크게 뭐 좋아지는게 별로 없죠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제 요 뭐냐면 유년도에서 진사오미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의 임묘진사오미 그런 길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온기 요런 거는 괜찮게 쓰지만 사주 원곡에 있어도 좋게 뭐 잘 쓰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한 60점 정도 주면 되겠죠 사주 구성만 잘 짜여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지네 무지네 이런 거면은 이런 거면 제대로 된 거예요 관이 확실하죠 천간에 투출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 한 80점 이상 올라가야 여기다가 경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관인상생이 이렇게 돼 있죠 요런 모양은 아주 좋은거지 이제 이 글자 하나하나가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틀려지니 이 택이랄 때 보면요 여기 글자를 어떤 글자를 벼독할 때 나은가 그거만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좌표가 되는데 이 좌표가 이게 좌표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막 소설이 뭔가 소설이 다 써지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어떠어떠한 형태 자식이 될 것이고 무슨 띠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좌표 가지고 지금 많이 저 도사들이 보면은 이 오랫동안 그 잘 본다고 하는 대가들 보면 좌표에서 다 끝장난 거예요 에이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그 대운 짝 보고 이때 어떻게 되겠냐가 나오는 거죠 좌표가 연애에 진이 있다 진이 있으면은 연애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고 조상의 자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육친으로 정관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명예심이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운 잘만 나와서 괜찮은 적이라면 그래도 벼슬을 했던 조상 정도는 되겠죠 근데 뭐냐면 진이라는 것은 뭘 하나 크게 가두고 막 그런 기운이죠 네 그래서 굴곡이 있으면서 명예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상 본인은 어떤 명예심에 의한 그런 거는 마인드는 정관의 마인드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시기부터 무슨 뭐 반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반장하고 하는 것도 선생들이 시키는 거 보면은 뭐 그것은 깜냥 깜냥을 보고 잘 시키는 거 같더라고 나는 한번도 못했나 몰라 본데 월에 월에 있다면 격이 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무토하고 을목을 잘 봐야 되는데 뭐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을무시가 되는데 을은 강하게 써먹죠 이제 말년에 말년에 여러분 선출직 명예라던가 원활한 사회생활 같은 거 이렇게 봐주면 되고 여자 같으면 이제 자식 중에서 잘나가는 자식이 있다라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을목이 어디 투관되어 있는가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무토가 투관되면 격으로 또 완전히 성격이 되는 거를 보고 대신에 이걸 정관이라고 이 글자만 보고 정관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죠 무토투관하고 을목투관 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흠 흠 양자 유지 이례에는 있을 수가 없죠 계진 일주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 돼서 이렇게 되면 임자개축 갈병물로 병진시가 되네 병진시가 됐다는 것은 정제가 떠 있고 관두되어 있는데 여자 같으면 자식은 같은 거 볼 때 진중의 을목이니까 영양가 있는 자식 정도는 되고 남편도 어쨌든 간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 정제라는 것은 말년에 재물적인 그래도 안정은 된다는 거고 남자 같으면 뭐예요 이게 자식이 있는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제니까는 이런 인연하고 내가 관계가 될 수가 있다 또는 이런 관하고 정제가 떴더니 안정적인 말년에도 조직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겠다 말년에 명예 같은 거가 되겠죠 진토니까는 그렇게 아주 파워있는 그런 명예는 아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무난한 모양은 될 수 있다 여기 만약에 축이 있어서 배우자의 자리가 불안한 경우라면 이런 시기에는 이런 이런 시기에는 어떤 배우자의 불안함이었다가 이런 여자하고 말년에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죠 사주 구성에 따라서 하여간 이 계유가 되면은 계유가 되면 요게 이제 마누라가 되는 거죠 그전에 만나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되다가 요게 이제 진유압으로 되어있고 정제로서 안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자라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년을 봐야 되는데 묘의 진대운이라는 게 이게 개수가 쓰기에는 뭐 마땅한 게 별로 없죠 묘라는 것은 귀인으로 써먹고 사라는 것은 진하나 사이에도 진하나 사이에도 귀인인데 요 사대운에 있다가 진대운이 죽을 맛일 거고 그리고 진대운에서 묘대운 가면 좀 숨 좀 쉬고 묘대운에서 진대운으로 가서는 별로 진대운에서 사대운으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작용들 그저 진이라는 건 뭐냐면 진대운을 벗어났을 때에 좋아지는 작용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다음 유년도에서 유년도에서는 마찬가지죠 인묘진 진이 이제 좀 약간 옆길을 샌 듯하다가 사오비 가면 더 보상 다 받는 거고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써먹기가 참 애매한 유년도에서도 그렇더라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서 어떻게 볼 거야 남자는 긍정적으로 쓰고 여자는 여자는 좀 힘들게 쓰는데 뭐냐면 진이라는 것은 꼭 신자진을 만들어서 애정사의 왜곡을 불러오든가 남편이 보니까는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든가 양의 오양이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잘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내가 그냥 힘들어지든가 이런 식의 운기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진토에 대한 이해가 거의 된 거고 여하튼 진토를 볼 때는 물성 변화 불성 변화에 의한 그 어떤 그 사람의 급격한 어떤 그 하락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다 봐야 되겠어요 이 어떤 일주라 그래도 진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 무신일주인데 자대원 와 가지고 평소에 평소에 저 돈 많이 저 희생 당하고 그리고 살다가 이런 대원이 보면 크게 저 받는 그런 거 외에는 진토가 이게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보기에 오월달이 진월이잖아요 오월이 개들의 어항이죠 근데 보기에는 화려한데 오월달에 뭐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요 느끼기에만 좋아지는 거 같고 자연의 어떤 그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뭐 열매가 익어 가지고 결실이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5월달이 4월달이 보릿고개인가 5월달이 보릿고개인가 그러한 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관으로 쓸 수 있는 개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익한 그런 기운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